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진아 입니다 자 제가 삼길보항을 또 찾았어요 오늘 본격적인 축제랍니다 이 안에서 저기서 지금 오늘 연예인쇼를 하거든요 뭐 저녁 7시쯤에 할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박을 박을 할 것 같아요 장윤정 출연 중입니다 장윤정 송대관 태진아 송가이냐가 나와요 저기서 아이고 얼마나 사람 박을 박을 거야 난리 났네 저기서요 저 쇼에요 저기서 멋진 쇼 구경하시구요 자 여기 등대에요 등대 우럭 축제이기 때문에 우럭 여기 보세요 우럭 아 이쁘게 만들어놨네 좋다 자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잡으세요 20마리 잡으시고 30마리 잡으셔가지고요 해떠가지고 좀 얻어먹겠습니다 제가 좀 주십쇼 예 아 좋다 자 여긴 보트 타는데 보트 보트를 타가지고 저기까지 갔다 오는거죠 화성까지 어이 좋다 자 우럭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예 선생님 아직 못 잡았어요 선생님 이제 잡을거에요 제가 절아다닌 사람이거든요 옷많이 밥매움 드리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우럭이 많이 잡혀요 여기가요 선생님 예 아 우럭 축제라 우럭 잡아가지고 그냥 회떠가지고 여기서 소주 한 10백 먹고 너하고 나하고 뒤져버리자 아주 삶은 뭐하니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그래 집길이 먼저 네가 먼저 주워라 화장품은 내가 먼저 갈테니까 하하하하하하 아유 여러분 농담입니다 아 죽긴 왜 죽어 사귀죠 세상에 어이구 참 진짜 맞죠 백사 인생인데 그거봐 그래서 우리 사우나 친구가 선생님한테 저걸 드렸어요 티켓을 꽁차 티켓은 없냐 그런걸 줘 겨우 2천원 깎아주는 거 그런걸 주냐 너도 참 아이고 우리 한국은 참 예의가발라 이렇게 커피도 주고 감사합니다 자리도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어이 예 예 어이 감사합니다 예 얼굴 안 붙여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기 냉커피를 써보셨는데 너무 좋네 아 강진아 아우 고맙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디라고 친구예요 제가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얼굴 안 찍을게 예 예 얼굴을 찍고 예 얼굴을 찍으면 안되지 연기자생활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해시에서 나오고 영웅시대도 출연하고 제가 반전 드라마 야인시대 깡패 역할 하얗이 똘마니도 출연하고 예 예 개그맨대고 품바도 하고 니포터도 하고 만능 엔터터맥 이런 직업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강진아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장의 맛이다 커미 플리스 좋다 얼씨구 좋다 자 오늘 또는 우럭하고 이제 한번 소주 한 열병 먹고 친구랑 한번 망가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랑남이 돼가지고 잠시 후에 3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상길포항이에요 낙시회로 오세요 우럭 많이 잡혀요 안녕 땡큐 으허허허허헁 네.